아 핸드폰 다 좋은데 가끔 초점이 안맞아 너무 작은걸 이렇게 초점이 없지 저 지금 카메라 고장난 상태만 아니면은 카메라 들고 왔을텐데 카메라를 진짜 바보 같았던게 삼각대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대요 삼각대에 이제 돌려서 끼울 때 이걸 빼잖아요 이거 뭐라그러지 이거를 킹마운트라고 그러나 그거를 빼고 집어넣은 다음에 고리를 덜어야 되잖아요 고리를 안걸고 얹은 다음에 삼각대를 들고 이동한거에요 아 재앙이다 렌즈가 확대를 하면 초점이 없어봤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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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